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서울공대 예전 같으면 이런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이공대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하면 이공대 교수분들이 성명서 내고 그렇게 했을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런 기계 결기 정의감 사회적 책무 이런 부분을 많이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내한테 특별하게 이름들 해 안 되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이 의과대학 정원이 대한민국의 이공계에 미칠 영향인 거죠.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이공대 교수님들 가운데 어디 하나 성명서 같은 게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해라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70년대가 훨씬 더 그런 소위 정의감 같은 게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사회가 됐지만 그 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혼 정신 기백 결기 정의감 진실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그냥 쇠락해버린 겁니다. 그냥 사회 전체가 좀 좀비에 가깝게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공대 문제가 될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이스트나 과학고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오기 전에 또 카이스트에서는 계속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고 그럴게요. 대부분이 다 의대로 가는데 이번 조치가 그게 크게 결정타를 매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결국은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청이라는 것은 그 나라 전체에 소위 그런 자원 배분을 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제학자들이 흔히 활용하는 것이 부분균행, 부분균행, 일반균행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 확충해 가지고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는 다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적 비용은 크고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그걸 전체를 일반균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이걸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맨 먼저 배우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서울대 공대 교수 신임 공대 교수께서 서울공대 이탈자가 역대 최대 우려가 되고 산업계 인재 강릉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지금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울공대 차원에 성명사나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다 이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다 그냥 기술자가 돼버렸지 자기들이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산업계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발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비겁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도 그냥 자기 안이만 이름 찾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의대 정원 학정으로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는 폭풍전하다.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인 이공대 엑소더스가 시작될 것이고 이미 의대 진학을 위해서 휴학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공계는 학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 같다. 이공대 탈출은 2019년부터 상승해서 100명을 넘겼는데 내년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공대 입학정원은 812명으로 서울대 전체 입학정원 3,300명의 4분의 1이다. 나는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내수형 인재자 내수형 인재 수출형 인재가 아니고 내수형 인재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내수형 인재를 전부 다 인재를 몰아주는 그런 정책을 그냥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냐 이야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나라가 뭘 먹고 사냐 의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의 기여가 크지만 의사가 국부를 창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라가 지금처럼 돌아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있고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교역국가고 싸고 좋은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겨울에 뗄 감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 국가의 자원 배분에서 어디에다가 이런 초점을 둬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검찰청 과장 수준이 내릴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형을 아무리 해봐야 국부 창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최다 여러분들 다 의과를 가면은 뭘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뭘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뭘 가지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이 보시게 되면 제가 그냥 이제 이공대는 하치만 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탑클래스 인재들이 서울공대를 안 간다는 겁니다 2000년 학년만 하더라도 자연계 합격선 상위 20개 학과 중 7개 학과가 서울대 공대학과였는데 지금은 2024년도에는 20개 학과 모두가 의대 치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이텍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인 겁니다 2000년하고 2024년 사이에 자연계 합격선 상위 20%에 전부 다 의대 치대가 지금 다 차지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굉장히 강력한 경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냥 병원 다니면서 다 먹고 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서울대 공대 입학 정원이 822명인데 이탈자 100명이면 10%가 넘는데 임계값에 가까워지면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몇 분이 이제 좀 윤 대통령을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누군가 바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쓰는데 윤 대통령 잘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집권하고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외유단인 거 빼고 외유단인 거 빼고 뭘 했어요 외유단인 거 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공대 입학 정원 812명 가운데 100명이 빠지면 10%가 넘는데 그럼 바로 산업계 여러분들 고급 인력 배출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좀 해 줬어야 되는 거죠 이 보시죠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어 말을 아꼈는데 말을 아껴면 안 되잖아요 이공계 교수님들이 말을 좀 해 줬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몸을 챙기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때가 되면 그때 이야기 그때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나만 살면 되니까 이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서울공대 신임학장 이야기에서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 사회를 보는 겁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어 말을 아꼈는데 말을 아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의대 정원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숲을 보는 정식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분 균형만 보지 말고 일반 균형을 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의로 분야만 보지 말고 나라 전체의 자원 배분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짧은 문장이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 아니면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얼마나 이제 지금 축소지향형으로 나가는 거 하면 이 서울대 공대의 신입생들에서 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안정된 미래에 집착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위험을 안아야 성장할 수가 있을 건데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을 창출한 능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선의에서 출발한 많은 정책들이 국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선의에 출발한 의과대학 정원학중이라는 문제도 여러분 선의에 출발한 겁니다 스탈린의 신경제계획도 선의에 출발한 거죠 목택동의 문화대혁명도 여러분 선의에 출발한 겁니다 김일성의 대약진운동도 다 선의에 출발한 겁니다 선의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선의에 출발한 여러분 정책들이 왜 국가와 국민들을 망가뜨리느냐 눈에 보이는 1차 효과만 보니까 2차 3차 4차 효과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걸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인 2차 효과를 보는 겁니다 2차 효과에 또 3차 4차 효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그냥 소심하게 당장 내 밥그릇의 여러분들 연결 안 되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이공계 인력들이 질이 떨어지거나 적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 공대 교수들 다 입을 다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말을 아꼈는데 의대 정원이 이제 확정되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나무안 보지 말고 숲 보는 정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낙담을 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세계가 이름들 ai 때문에 전력 확충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 어젠가 그제의 smr입니까 소형 모듈 원자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경쟁력의 원천인 원자력 산업을 5년 동안 다 초토화시켜 버린 그게 다 정치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어리석으면 대책이 없고 어리석고 용감하면 그거는 더욱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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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